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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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청역 가는 길 지금은 아무도 없는 오전 6시 이따 봐요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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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천역 다왔고 동대구로 갈건데 지금에서 환상하러 가겠습니다 이따 봐요 levels 여름진 부담 호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이 시간 세 번째 세 번째 지금 오송역에 도착했고 이제 동대구로 가볼까요? 동대구로 가볼까요? 동대구로 가볼까요? 동대구로 가볼까요? 동대문약집 동대문약집 동대구역 도착했습니다. 엄마 만나러 갈게요 지금. 맛있는 빵집들 마늘 빵집 할래. 가자고 나 할거지. 가서 먹어. 그럼 동대구역 가서 발권하고 그러고 먹자. 진짜 용량이 별로 없어. 그래서 한 번 찍을 때 10분 이상 못 찍고. 아 저쪽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다. 이쪽으로 들어가서 일단 해야겠다. 이제 이렇게 셀카 보는 톤을 찍으면. 이렇게 동영상 찍는 거야? 손으로 잡고 찍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. 안정적. 아 잠깐만. 아 이게 자기네들이 얇은 것 같다. 빨리 가볼게요. 어. 아 잠깐만 잡지마. 나 이거 흔들리면 안돼. 아 네. 아 네. 아 네. 다행히 사이로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칸 잠시만 캠핑 트리플을 못 처음 하네. 바로 올라가면 되나? 아, 그냥 이어면 되나? 그냥 이어면 되네. 자꾸 먹어. 부담스러워. 일단 이거 먹어야 되나. 도시락 와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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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락 와이파. 도시락 와이파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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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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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길게 안 빼줬을 것 같아 너무 길게 안 빼줬을 것 같아 너무 길게 한 이정도 안 빼줬어 어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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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방 왜 이래 가방 지 혼자 때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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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편해 진짜 될까? 꿈이 늘어지게 너무 너무 잘해요 멘발 остр어 세종료 메시지를 해서